중동뉴스 경제의 신과 함께 중세 특집 네 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중동을 알아야 세계를 안다. 이 시간도 우리 mbc mbc에서 가장 총망 받는 중견 고참 pd 박성우 pd 가장 총망 받는 건 원래 중견 고참은 뭡니까. 하다 보니까 신진 중견 고참 다 한 것 같은데. 신입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총망이라는 표현은 중견 이상에는 안 쓰죠. 고참한테 총망 받는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총망 받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망 받는다는 게 얼마나 감동적인 일입니까. 중견 pd인데도 아주 이쁨을 받고 있는 우리 박성우 pd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중세 특집이 굉장히 우리 신과 함께에서도 아주 잔잔한. 이게 잔잔한가요? 저는 거의 뭐 해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잔잔한 해일. 네. 우리. 총망 받는 중견. 목차장님이 차라리 스타일이 있어. 저 목도리는 계속 초지일관 저 스타일로. 목이 약해져서. 목소리가 나가려면. 그래서 우리가 한 4월까지 한 번 해보려고 해. 저 목도리가 계속 이 시간에. 잔잔한 해일. 총망 받는 중견. 우리 박성우 pd님과 함께. 네. 중동 얘기. 오늘도 한 번 가봅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로 또 들어가야 할지. 지난 시간에 저희가 무슨 얘기를 했 었냐면 이슬람주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서 시작한 무슬림 형제단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오사마빈라덴까지 어떻게 이어졌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오사마빈라덴의 등장까지 아마 이야기를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오사마빈라덴이 어떻게 등장한 사람이죠?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 무슬림 형제단이 근대적인 이슬람주의 단체로 본격적으로 이집트에서 등장을 했고 처음에는 사실은 비교하자면 기독교 계통에서 나온 어떤 청년사회단체 ymc하고 비슷한 성격으로 시작을 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제각각 여러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을 했고 그중에 일부는 이게 단순히 사회봉사나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가르치고 뭐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로 직접 뛰어들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치에 뛰어들었으나 당시에 나세르 정권에 의해서 탄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망명을 합니다. 당시에 이집트는 민족주의 사회주의적 민족주의 공화정을 주창하는 나세르가 지도를 하고 있었고 그 나세르를 따르는 아랍세계가 많았는데 여기에 반해서 적대적인 아랍 지역은 왕정 국가들이었습니다. 당연하게 공화정이 운동이 퍼지면 왕정은 붕괴가 되니까 위협적인 존재인 거죠. 나세르가 인기를 얻는 건. 나세르의 적은 우리의 친구다. 그렇게 해서 사우디아라비아는 나세르로부터 탄압을 받았던 무슬림 형제단의 어떤 사람들을 핵심 멤버들을 망명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사우디아라비아 서쪽의 지금도 큰 도시입니다. 제다라는 항구도시가 있는데요. 그 제다에 있는 왕립대학 교수를 시켜줍니다. 신학교수. 거기에 많은 청년들이 가서 그 강의를 듣는데 그 강의들이 유명해졌습니다. 그중에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압둘라 아잠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무슬림 형제단을 세운 무슬림 하산 알반나 이후에 이제 그 이슬람을 혁명이론으로 바꾼 사이드 쿠투베 동생도 그 제다에서 교편을 잡았었습니다. 뭐 이제 이런 쟁쟁한 사람들의 강의를 많은 청년들이 듣고 소위 의식화가 됐죠. 그 청년들 가운데 오사마 빈라덴이라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대충 어떤 핵심이었고요. 그래서 오사마 빈라덴이 아프간에 가서. 아프간 전쟁이 또 이제 일어나고 아프간 전쟁은 소련이 1979년에 아프가니스탄을 침공을 한 것인데 여기에 대항해서 저 이교도가 우리 무슬림 형제들을 탄압한다. 신성한 이슬람의 땅에 저 봉산주의 세력이 침공했다 이래서 각지에 의식화된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 제다에서 교편을 잡았던 압둘라 아잠이라는 교수도 생업을 때려치고 그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아주 학생들에게 영향력이 컸던 교수인데요. 압둘라 아잠이 가는 곳을 보고 많은 그를 존경하던 흠모하던 학생들이 따라갑니다. 그중에 오사마 빈라덴도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사마 빈라덴도 참전하게 됩니다. 압둘라 아잠이 왜 중요한 인물이냐면요. 그전까지 이슬람주의의 목표는 자국 내에서 이 이슬람주의를 탄압하고 부패한 독재정권을 무너뜨리는 것. 국내의 운동권 세력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압둘라 아잠은 이걸 뭘로 발전시키냐면 글로벌 지하드라는 말이 이때 생깁니다. 그런 개념이 훗날에 붙인 거지만 이것을 보고 흔히 성전 성스러운 전쟁으로 번역을 합니다. 이 성스러운 전쟁을 한 나라 안에서만 벌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도처에 이 이슬람을 핍박하고 이 세계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 악한 세력들이 저 외세에 커다랗게 있기 때문에 그들을 물리쳐야 한다라는 이론으로 발전을 시킵니다. 무슬림은 모두 형제들이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압둘라 아잠은 원래 출신이 어디냐면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지구. 서안지구 출신입니다. 당연히 그가 생각하는 적은 국제적인 연대를 해서 물리쳐야 된다고 생각했던 적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도 나중에 또 한 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사마빈라데는 그 밑에 있으면서 좀 생각을 다르게 한 사람입니다. 아니다. 이스라엘이 급한 게 아니라 이 세계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은 미국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여기서 잠깐 이제 지하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개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지하드 성전 많이 들었죠. 네. 이슬람 하면 지하드가 같이 떠오르는 어떤 그로 인해 이슬람은 뭔가 부령적이고 무시무시한 이미지를 가지는 건데 뭔가 자살폭탄 석리 뭐 이런 게. 네. 자살폭탄 테러. 같이 연동되는 단어들입니다. 이슬람. 지하드. 이슬람 원리주의, 지하드, 자살폭탄 테러. 뭐 알카이다, IS. 막 연동되는 단어들이죠. 어떤 연관성들이 있는가. 그리고 이것들을 이슬람 세계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대중들은. 좀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하드라는 게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통 성전, 성스러운 전쟁이라고 번역이 되지만 의역입니다. 일종의. 예. 원래의 뜻은 아 좀 수고하고 애쓴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다. 이제 조금 더 발전해서 투쟁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뭐였냐면. 뭐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게. 네.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꾸란에는 등장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예언자 무한마드가 초기에 초기에 이슬람 무슬림들이 모였던 그 초기에 내적인 평안을 찾아. 밖의 유혹과 탄압으로부터 내적인 평안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사브르라고 하는데 이 사브르라는 말과 나중에 이제 이슬람이 외부 이교도들과 전쟁을 볼 때 저 이교도들 우리를 공격하는 이교도들에 맞서 싸워라 라는 말로 끼탈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 두 가지 단어를 나중에 꾸란 말고 하디스라는 어떤 외경이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습니다. 꾸란은 워낙 분량이 적고요. 그래서 예언자 무한마드가 살아생전에 했던 말이나 행동들을 모아서 따로 편찬한 그것도 일종의 어떤 경전의 역할을 합니다. 하디스라는 여러 권의 책들이 있습니다. 하디스 안에 인정되는 여러 권의 책들이 있는데 그 하디스에서 그 사브르와 키타를 합쳐서 지하드라고 명명을 합니다. 원래 핵심 경전에는 등장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하드란 무엇이냐 그 두 가지를 내적인 평안과 외부로부터의 어떤 공격과 탄압에 대한 싸움 이교도에 맞서 싸움 두 가지를 다 포괄하는 개념인데 그런데 꾸란에서는 먼저 전쟁을 하는 걸 금합니다. 우린 이슬람 하면 전쟁을 떠올리지만 선제공격하지 마라. 그렇죠. 꾸란은 먼저 전쟁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금지합니다. 뭐만 인정하냐 방어점만 인정합니다. 아예 적이 먼저 나를 치료할 때 그건 어쩔 수 없이 싸워야죠. 자유적으로. 네. 그것만 방어점만 꾸란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알지만 이슬람은 무수히 정복전쟁을 벌였어요. 꾸란의 가르침과 별개로. 그렇지. 이 전쟁들에 대해서 그들은 가르침과 위배가 되면 안 되니까 명분이 있어요. 네. 정당화할 명분이 필요한 거죠. 여기에 지하드를 갖다 붙였습니다. 통상 역사적으로 내내 거의 모든 전쟁에다 다 지하드를 붙였습니다. 이건 지하드다. 이교도들이 지금 우리 무슬림들을 괴롭힌다 혹은 그렇죠. 어떤 명분을 거기다가 대는 거죠. 그래서 이건 결국은 알라를 위한 성스러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건 지하드다.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 한번 들어주세요. 내적 평안이라는 게 인간 안에서의 평안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무슬림 문화권 내에서의 평안도 있을 수 있으니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이교도와 맞서 싸운다는 뜻으로 사부르와 끼탈 하여튼 그 두 개를 합쳐서 지하드라는 이름을 붙였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유 됐습니다. 처음 알았지. 지하드요? 네. 아니요. 그렇게 해서 연원이 됐다는 거. 탕이 처음 알죠. 누가 알아 이걸. 어떻게 알아. 나도 처음 알았겠다. 그렇게 이제 그래서 전쟁은 하여튼 지하드라고 이름 붙이지 않은 전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대부분의 이슬람 제국에서의 전쟁은 그냥 지하드라고 이름을 붙이니 외부 세계에서 봤을 때 아 쟤네는 그냥 전쟁 통상 전쟁 성스러운 전쟁이라는 명분화의 지하드라고 부르는구나. 그게 성전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된 거죠. 하여튼 지하드 하면 그 성스러운 전쟁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과거의 어떤 역사 속의 배경인데 이걸 이제 이슬람주의자들이 갖다가 적극적인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단합하는 저 독재자들 혹은 이교도들에 맞서서 투쟁을 하자라고 선동을 하고 있는 정치적인 주장을 하는 이슬람주의자들이 우리의 행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격하는 것도 지하드다라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갖다 씁니다. 그러면서 등장 정당화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흔히 자살 테러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시죠. 몸에 폭탄이 있는 폭탄 조끼를 입고 어디에 들어가서 그걸 스스로 터뜨려서 본인 외에 다른 사람들을 같이 해치는 알라우 아크바르 네. 알라우 아크바르. 알라는 위대하다. 그런 외치죠.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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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약간 개념을 조금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통상 자살폭탄 테러라고 얘기를 하는데 테러라는 건 테러리즘이죠. 정확히 표현하면 테러리즘은 뭐냐면 이제 방금 그런 행위들이 언제 주로 나타나냐면 이라크 전쟁 이후에 집중적으로 등장합니다. 9.11 테러는 테러였고요. 명백하게. 그 이후에 이라크를 미군이 침공하고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등장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우리가 흔히 자살폭탄 테러라고 부르는 것들이 아 그래요? 그런데 테러는 뭐냐면 테러리즘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걸 테러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를 어떤 공포 분위기를 조장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민간인들 그렇죠. 주로는 불특정 다수의 어떤 민간인 하여튼 그런 전투요원이 아닌 사람들을 내게 공격을 가하는 쇼핑몰이나 사이트클럽 뭐 이런 데서 테러리즘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억을 하시겠지만 일본에서도 모음진리교란 광신도들이 살인가스를 해갖고 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거 테러리즘입니다. 그런데 그런 테러리즘이 미국에서는 총기 난사 사건들 막 학교에 가서 쏘고 뭐 이런 테러리즘이죠. 테러리즘입니다. 그런데 그 이라크 전쟁 이후에 집중적으로 등장한 수많은 폭탄을 통한 자살 공격들이 미군이나 영국군 그러니까 주둔하고 있는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외국 군대나 군대 종사자들 거기에 협력하는 현지인들 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어요. 주로? 네. 혹은 미군에게 협조하는 정치 요인들 뭐 이런 사람들을 이게 아까 말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한 테러리즘하고 조금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영어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영어로 그 영문기사로 이런 것들을 보면 suicide bombing 테러리즘이란 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자살 폭탄 공격입니다. 혹은 suicide attack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그래요? 네. 자살 공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흔히 자살 테러라고 얘기하지만 이걸 테러라고 부를 수 있는지는 명백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테러리즘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공격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사람들 입장 에서는 불법적으로 우리나라를 점유하고 우리를 압제하는 외국 군대에 대한 저항인 거죠. 저항운동이 테러리즘이 아닌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민간인들한테 하면 테러 아니에요? 미군들한테 폭탄을 던졌다. 그건 테러리즘 아니라 하더라도. 아니 그렇죠.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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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자국민 대상으로 한 건 테러리즘이죠. 그래서 혼재돼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 안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상당수는 미군이나 영군 그렇죠. 그들을 대상으로 한 게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내지는 적어도 그들 입장에서 볼 때 부역자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 미국에게 부역한다라고 뭘 그걸 테러리즘이라고 말할 수는 있으나 아무튼 이제 성격이 그렇다. 제3자 입장에서 테러리즘이라고 부를지언정 그 운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항운동이거나 독립운동이거나 뭐 그런 개념으로 그들은 하고 있다라는 걸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지만 자살을 하면서 공격하는 건 이건 어떤 이슬람에 잘못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슬람 하면 그 자살 폭탄 테러 가 워낙 이미지가 강해서 뭔가 공격을 하는데 자살을 하도록 명하는 것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거든요. 물론 그게 이슬람주의에서 연원하는 어떤 강력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배경이 되는 어떤 연개고리가 있긴 합니다.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다 압니다. 자살 공격이 이슬람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쉽게 떠올리는 게 가미가제입니다. 일본에. 뭐 그렇죠. 네. 이것도 자살 공격이거든요. 2차 대전 때 가미가제만 일본만 한 게 아니고요. 독일군이 마지막에 베를린 을 점령당하기 직전에 소련군이 막 진주해 오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얼마 남지 않은 독일 공군들이 폭탄 신고 그 소련군 적진으로 막 투하합니다. 자살 공격을 펼쳤습니다. 아 그런 적 있어요? 네. 그래서 독일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일본처럼 대대적으로 하지는 않고 큰 피해를 입히지도 못했지만 독일도 했었습니다. 더 유명한 건 중국 가면 유명한 자살 특공대가 있었습니다. 일본이 중국을 공격할 때 이제 신의 혁명 이후에 공격을 할 때 국민 당 정부 군들이 워낙 무기에서 열세였어 일본 제국주의에 비해서. 그래서 이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죽음을 감수하는 부대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 도 폭탄 수류탄을 가득 맨 조끼를 입고 적진에 투하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무슨 이야기냐. 열세의 전쟁을 하는 당사 교전을 하거나 전쟁을 하는 당사자들 가운데 열세에 놓인 세력들은 종종 그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 그런 극단적인 어떤 공격 행위들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스리랑카의 타밀반군이라고 한동안 꽤 언론에 예전에 나섰습니다. 스리랑카의 타밀반군 이라는 그건 이제 분리독립주의 민족주의며 사회주의 계열의 분리독립주의 이슬람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반군인데요. 타밀 일람 해방호랑이. 우리나라 정통 타밀타이거. 네. 타밀타이거 맞습니다. 그 타밀반군도 자살폭탄 공격으로 테러를 했죠 막 그 시민들 대상으로 여기는. 그래서 스리랑카를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전유물은 아니다. 다만 연관성은 분명하게 있다. 뭐냐. 종교가 개입을 하니까 내세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죽어서 다음에 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이게 자살공격이라는 게 어려운 이유는 전쟁터에 나가서 적과 싸우더라도 적은 죽일지언정 난 살고 싶거든요. 패튼 장군이라고 조지 패튼 장군이라고 2차 대결되는데 유명한 미국 미군 장군이 있지 않습니까 이 조지 패튼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말은 하지 마라. 너 살을 하고 해라. 그렇죠. 모든 그건 지는 놈들이 하는 말이다. 모든 이긴 사람들은 적이 자기 조국을 위해서 죽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이기는 거다. 적이 죽게 해야지 내가 죽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게 싸움이 어떻게 보면 기본이죠. 기본이죠. 적이 자기 조국 을 위해서 죽어야지 너는 죽지 마. 아니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에요 그 무슬림들이 자살폭탄을 맨날 듣는 얘기가 자살폭탄 테러 자살폭탄 공격하는 사람들은 이거 하고 죽으면 저 하늘나라 가서 뭐 몇 십 명 저 처녀들과 알콩달콩 살 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슬람주의 자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꾸란의 꾸란의 두 군데 구절에 알라를 위하여 수거하고 애쓰거나 죽임을 하다가 죽거나 죽임을 당한 자는 죽거나 죽임을 당한 자는 알라 가 보상을 하신다라는 구절이 두 군데 나옵니다. 꾸란은 거기까지 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하디스의 어떤 일부에 어떤 보상을 받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 를 한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말씀하신 그런 묘사도 사실은 포함 이 되어 있습니다. 하디스라는 게 꾸란 자습서구나 그러니까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말하면 무슬림들의 노여움을 살 텐데 정말요? 팩트 위주로만 말씀해주세요. 네. 그런데 그런 겁니다. 이게 꾸란 자체도 예언자 무한마드가 살아 있을 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언자 무한마드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당시 같이 지냈던 사람들이 예언자가 했던 말을 갖다가 암송해서 다시 그것을 기록해서 모은 겁니다. 의도적으로 이후에 칼리파들이 편찬을 해낸 겁니다. 편찬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기억한 사람들도 늙어 죽기 전에 빨리 가서 다 모으라고 했었는지 수집 해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설득력은 있는 것이 그 당시도 실제로 살아 있을 동안 예언자의 말을 외우도록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암송을 상당 부분 하고 있었다는 게 그럴 듯한데 이것 으로부터 또 몇백 년이 지난 후에 만들어진 것들이 하디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기록들이 다 진짜인지 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그래서 이슬람 신학자들이 모여서 그 하디스라고 모인 것들 중에서 이건 믿을 수 없어. 걸러내고 이 정도만 믿을 수 있어 해서 엄격하게 걸러낸 것들이 있는데 그 밖에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일부분은 믿을 수 있으나 또 일부분은 의심을 사는 어떤 것들 중에 이슬람주의자들이 갖다가 쓰는 하디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학파에 따라서 본인들이 인정한 그 하디스들이 다른 겁니다. 약간 혼재되어 있어요. 그건 정확하게 개신교에서 말하는 66권의 신 구약 성경처럼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성경도 외경이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떤 그런 중간지대의 성격을 가진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런데 그렇게 그런데 기록은 되어 있다는 거죠 .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갖다가 쓰고요. 이제 더 덧붙이 기도 합니다. 그 자살폭탄 테러를 자산폭탄 공격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순교자에게는 알라께서 죽을 때 고통 을 면제해 주신다. 보상도 있는데 그건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든데 고통 없이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서 그 호화로운 삶을 누릴 텐데 이렇게 어떤 세계관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최근 사실은 이제 보통 이야기는 이라크 전쟁 이후에 집중적으로 나왔 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처럼 자살 공격을 하라고 한 건 아닌데요. 이란 이라크 전쟁 때 80년대에 이란이 워낙 이란 이슬람 혁명을 하고 내부에서 호메인 이가 군대를 불신했습니다. 왜 이란군은 전직 샤에게 팔라비 왕정에게 충성하던 자들이다. 그래서 대거 숙청을 했어요. 그래서 약해졌거든요. 군대가. 약해진 것을 보고 이라크의 사다무세인이 이란을 친 겁니다. 그렇게 이란 이라크 전쟁이 시작됐는데 열세에 있다 보니 열세에 있다 보니 누구라도 훈련 받지 않는 젊은 소년들을 갖다가 막 전쟁에 투입을 시킵 니다. 시켜야 되는데 두려운 건이에요. 소년들 입장에서는 전쟁에 나가기. 싸워본 적도 없는 얘네들에게 이슬람 주의로 교육 세뇌를 시킵니다. 플라스틱으로 열쇠를 만들었으리부터 이게 천국가는 열쇠다. 이걸 가지고 가서 권총 환자를 폭수류탄 2개 지워 주고 적들이 막 참호해서 총을 쏴야 되는데 진격해라. 사실은 이게 자살 공격이라고 명백하게 말할 수는 없으나 거의 진배 없는 상황 그런 비슷한 is가 나중에 했던 것과 비슷한 형태가 이미 사실은 종교라는 이름 으로 세뇌를 시켜서 나가는 일들은 존재했습니다. 사실은 이슬람주의 가 이슬람주의가 이것을 투쟁의 인형 으로 만들면서 필요한 근거자료들을 갖다가 취사선택하면서 경전에서 취사 선택하면서 어떤 그런 세계관을 만든 거죠. 대다수의 무슬림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실 그 위정자들이 좀 만들어낸 말이네요 그러면 이슬람주의자들이 그렇죠. 이슬람주의 자들이. 이슬람주의 지도부가 만들어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자살 폭탄 공격 같은 걸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 는 죽을 때 막 외치면서 죽는 거 그거 하나랑 또 하나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 갖고 있는 건 꼬마 애들에 이렇게 막 폭탄 조끼 입혀 갖고 그거 막 보내면 이제 의심 안 하고 군인들이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빵 터지고 이런 거 한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일들도 벌인 건 있긴 있는 거죠 사실이죠. 그렇죠.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종교를 오남용한 거죠. 서방세계에서는 이게 지금 어떤 인권을 기준으로 이들을 비판을 하는데 이들이 맞서는 건 너희들이 우리 와서 먼저 인권유리를 한 것에 대한 저항의 수단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해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슬람은 다 저래라고 말을 할 수가 소수고요. 그 일을 하는 건 그 안에서도 소수고 대부분은 대부분은 누가 자살을 하고 싶겠습니까 인간이.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 이야기를 그런데 저항을 하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저항에서는 극단 적인 죽을 걸 알면서도 싸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싸우다 보면. 우리나라 한국전쟁 때도 왜 북한군 탱크에 맞서서 폭탄 안고 육탄전을 벌인 분 특공대가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걸 알고도 싸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맥락을 그렇게 좀 더 이해하면 이것을 옹호하자는 얘기가 아니라요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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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렇게 됐는가 네. 네. 이들이 그들이 하는 어떤 이야기의 담론과 맥락을 좀 이해를 하면 아 그게 이슬람주의가 어떠한 어떠한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하지만 사실은 대다수 선고나 무슬림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네. 이해할 수 절대 이해할 수 받아들일 수 없는 .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 습니다만 순위파에 성직자 위계질서 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네. 모두 평등하니까 네. 시아파는 있어요. 시아파는 제일 위를 아야톨라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그 밑으로도 계속 계층이 있어요. 마치 카톨릭하고 비슷합니다. 교황이 있고 뭐 대주교가 있고 뭐 주교가 있고 뭐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는 것처럼 교구사제가 있고 이렇게 그런 계통이 시아파에는 있는데 순위파에는 존재하지 않 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가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에 제동을 걸어요 . 끌리면 제동을 걸 만한 종교적인 권위가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극단적인 사례들이. 그래서 그 뭐 여러 테러와 연관 짓는 여러 단체 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처음 말씀하셨던 무슬림 형제단 거긴 뭐 테러 단체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거기서 또 빠져나온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뭐 우리가 뉴스 많이 보는 게 알카에다 해즈볼라 해즈볼라 또 무슨 저 소녀들 납치했다는 무슨 보쿠아람 is 다 있잖아요. 다 다릅니다. 전에도 제 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 그러니까 is는요 is 이거 이제 이해하실 수 있는지. is는요. 하마스는 팔레스타인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주의 단체입니다. is가 하마스 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is가 우리가 이스라엘로 들어가면 팔레스타인 으로 들어가면 이스라엘을 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하마스를 치겠다라고 그랬어요. is가 네. 왜 is는 전 이슬람 세계를 하나로 통일하겠다라는 원대한 목표를 지닌 세력이었어요. 원래 하나였으니까 이슬람 제국이 하나의 제국이었고 그것이 알라의 뜻이다. 그걸 쪼개 놓은 건 제국주의자들이다. 그런데 하마스는 어떤 단체냐면 이슬람주의 단체이긴 하지만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세우겠다라는 단체. 하나의 분리주의자인 거죠. 이 is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너희들 같은 자들이 있으면 팔레스타인인들을 제대로 해방시킬 수가 없다. 니들 부터 없애는 게 순서다. 우리가 보기엔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사실은 맥락도 다르고요. 이제 조금 이따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서 약간 이제 순서를 다음 회차까지 조금 끌고 나가보겠습니다. 어떤 맥락 하에 하나하나 등장을 할 텐데요. 무슬림 형제단이 대체적으로 이 계보의 시작이다. 잘 크네요. 네. 시작은 하산 알바나는 그렇게 급진적으로 시작하지도 않았고 현재 무슬림 형제단의 본부가 이집트에 있어서 그 지도부는 여전히 아주 초강경 급진 세력은 아니다. 다만 그것 그 세력들 중에 여러 노선 을 가진 분파들이 있고 그 중 일부 분파들은 온건하고 미온적인 이슬람 무슬림 형제단의 지도부에 불만을 품고 독립해 나오면서 급진 단체로 변화했다. 그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드린 하마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슬림 형제단 팔레스타인 지구에서 갈라져 나온 단체입니다. 하마스. 하마스. 네. 그런 단체고요. 알카에단은 시작이 이제 지금 제가 그 전에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만 . 오사마빈라덴이 무슬림 형제단 출신의 스승들에게 배워서 이념화 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중에 하나인 압둘라 아잠하고 같이 아예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그렇죠. 네. 그렇죠. 현지에서 잠전 을 하다가 압둘라 아잠은 현지에서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오사마빈라덴은 재벌가의 아들이거든요. 그 아버지가 사우드 왕가랑 친한 사람입니다. 재벌가고 별로 그 어떤 이슬람 종교에 크게 관심이 없는 집 돈 버는 사업가들 치고 그렇게 아주 종교적인 경우가 드물거든요 . 똑같은 것 같습니다 거기도.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업하는 데 바쁘지. 그런데 오사마빈라덴 는 그 집의 서자였습니다. 어머니가 첩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면 아예 집 안으로 들이질 않았어요. 그냥 밖에서 나가 갖고 데리고 들어온 아들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래서 형. 어머니는 따로. 그렇죠. 그렇죠. 어머니는 만나지 못하고 자고. 정식 부인도 못돼. 네. 그래서 오사마빈라덴은 그랬다 그래요. 그 형제들이 나중에 다 회상을 하는데 사업가 집안이라 되게 외향적이고 이런데 유난히 혼자 사색이 많고 조용하고 책 읽는 거 좋아 하고 뭐 그런 그런 소년이었다고. 집안 엄마가 없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지만 그래도 아들이 이기 때문에 사업 자금 같은 건 끌어올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아프간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자신의 돈으로 수단에 가서 수단 에 가서 사업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아마 뭐 또 물려받은 피가 있어서 그런지 사업을 잘했어요. 그래서 또 돈을 꽤 벌었습니다. 그 사업 아프간 전쟁이 끝나고요. 네. 아프간 전쟁이 끝나고 사실 아프간 전쟁 도중에 이제 그 사람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알카에다 토대라는 뜻입니다. 알카에다가. 네. 알카에다가 토대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이슬람 혁명을 위한 어떤 토대를 낳 겠다. 이 사람들이 토대다. 이런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알카에다 라는 이 집단을 데리고 군사 훈련 을 시키지만 이제 아프간에서 계속 할 수도 있어요. 어디다 베이스 캠프 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단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사업을 하면서 일을 하죠. 사업군조직을 이제 꾸린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 아프간에서 참전한 사람들은 아까 지하드 지하드에 참전한 용사들을 무자헤딘 이라고 부르는데 이 아프간 전쟁에 참여했던 무자헤딘 들이 끝난 끝나고 나서는 뭐 이제 할 게 없 잖아요. 이제 생업과 학업을 다 내팽개치고 거의 한 10년 가까 이를 전쟁에 투신했던 사람들이 끝나 고 나서는 어디 취직할 수도 없고 이제 이 사람들을 전문 전문 전사들 이죠. 이 프로페셔널 전사들을 데리고 그냥 우리 이슬람의 대의를 위해서 뭉쳤던 사람들이니 이거 여기서 끝내지 말고 이 대의를 위해서 이렇게 뭔가 하자. 그래서 내가 돈을 들 테니 너희는 여기에 베이스 캠프에 모서 계속 훈련을 해라. 그래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베이스 캠프를 만들고요. 그런데 조직이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무엇은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기억하는 걸프전이 일어납니다. 90년대로 들어와서 1990년대로 들어와서 이 걸프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걸프전은 이라크의 사다무세인 이 쿠웨이트를 침공하면서 벌어진 거죠. 그리고 쿠웨이트 침공 이후에 그 다음 목표지를 사우디아라비아라고 느꼈어요. 사우디 왕정은. 저들이 공화정과 왕정이 사이가 안 좋은 상태인데 저 왕정 아니 공화정의 독재자 하나가 쿠웨이트 왕정을 몰아내고 왕정의 대빵인 사우디를 공격할 거다 라는 두려움에 사우디 국왕 은 미국에게 sos를 칩니다. 그런데 그때 사실 그랬다고 그래요. 오사마빈라덴 이 사우디 국왕을 찾아가서 내가 군대 가 있으니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내가 가서 우리가 저 아프간에서 소련도 물리친 용사들입니다. 우리가 저 사다무세인 정도 쿠웨이트에서 물리칠 수 있으니까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절을 합니다. 왜요? 사실은 사우디 국왕이 보기에는 뭐 게릴라전이나 하던 쟤네들이 뭘 지금 와서 전 무슨 탱크와 폭격기 갖고 있는 싸울 수 없다고 본 거죠. 그래서 미군에게 sos를 치고요. 그래서 미군이 사우디에 미군 기지가 생깁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슬람주의자들에겐 어떻게 보였냐면 사우디는 어떠한 사우디 국왕은 어떠한 명분을 갖고 전 이슬람 세계에 어필을 하냐면 사우디 내에 메카와 메디나가 있습니다. 이슬람 1 2대 성지입니다. 1 2대 성지가 다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 성지의 두 성지의 수호자다 라는 명분이 있어요. 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왕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왕은. 네. 그렇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그것으로 인해서 성지의 수호자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 습니다만 특히 순위파에서는 그 통치 자가 술탄이 조금 삐딱하게 나가고 . 세속적이기도. 네. 하더라도 세속적이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알라이드 때를 조금 살지를 않더라도 종교적으로 존경할 만하지 않더라도 얘가 다른 무슬림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보호해 줄 수 있다면. 성지를.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슬림들을 보호해 줄 수 있다면 그를 왕으로 인정 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는 두 가지는 하나는 이교도들로부터 보호할 것 무슬림을. 또 하나는 그 무슬림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또 보호할 것. 그 환경을 만들어 줄 것. 이게 두 가지의 어떠한 커다란 의무였는데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본 조건이죠. 그런데 성지의 수호자라고 자칭한 인간이 이교도를. 어떻게 감히 저 이교도를 이 성스러운 땅의 군합발로 밟게 해. 못 참네. 못 참는 거죠. 그러니까 이교도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는 자가 이교도들을 들인 거죠. 자기 살겠다고. 폭발을 한 겁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9.11 테러 때 9.11 테러에 가담한 사람들 중 대부분이 사우디아라비아인들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인이었 . 9.11 테러로 납치를 해갖고 했던 사람이 19명이고 그중에 12명인가 13명인가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만 이 사우디아라비아인이었 습니다. 오사므빛나데를 비롯한. 빛나덴는 현지에 없었죠. 현장 에 없었고요. 어쨌든 주모자니까. 네. 그 비행기에 타고 있었던 여러 대의 비행기가 납치됐잖아요. 네덴과 납치가 됐었죠. 그런데 거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그만큼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요. 이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운동권들이 집중적으로 생긴 거죠. 그 계기가 그거였다라는 겁니다. 걸프전 때 미군을 들인 것이 그들에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모욕 이었었던 거예요. 이슬람주의 이 거룩한 땅을 저 혐오스러운 이교도들이 짓밟게 만들었다. 여기서 이제 불타 오르는 거죠. 그리고 걸프전이 끝난 다음에도 이것을 복수를 하려고 칼을 갈았던 것 같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의 이슬람주의자들이. 그런데 아우타마빈라덴을 비롯한. 그리고 그들이 칼을 뽑은 것이 2001년도의 9.11 테러입니다.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9.11 한 것은 알카이다. 네. 알카이다입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 주의가요. 예전에 이제 우리 20세기의 사회주의가 한참 위력을 떨치던 시절에는 다 무슨 그게 무슨 소련의 지령에 의해서 뭐 어떤 거대한 세력이 다 해갖고 조직들이 전 세계적으로 막 퍼지는 게 아니라요. 막 자생적으로 생깁니다. 예. 그냥 그 칼 마르크스가 쓴 책을 읽고 내지는 다른 마르크스 주의자가 쓴 책들을 읽고 자생적으로 의식화돼서 막 곳곳에 전 세계 곳곳에 막 생깁니다. 그런 것처럼 이슬람주의 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사이드쿠투비나 다른 이슬람주의 이론가들이 만든 책들이 있거든요. 슈스판이 다 된 거고요. 그래서 그 책들을 읽으면서 학습이 되고 곳곳에서 생깁니다. 이슬람 주의자들이. 아까 말씀하신 보코아람 같은 건 그런 단체입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생긴 그런 그런 단체고요. 자생적 단체. 네. 여기저기서 자생적으로 막 생기는데 어떤 강한 조직이 떴다 싶으면 거기를 스스로 칭합니다. 우리는 그 조직에 충성을 맹세하고 자생적으로 그 밑으로 그 우산 안 으로 들어가는 경향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요. 보코아람은 is 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is가 막 위력을 떨칠 때 아 그래요? 우리도 is 그런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래서 is가 거기서 중동 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활동 근거지를 그쪽으로 옮길까 막 전전근근 했었 죠. 뭐 그런 이제 곳곳에서 그런 자생적인 그러니까 막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서 그 분리독립 투쟁거리는 이슬람주의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거기 막 is가 항륙했다 이래서 마치 말을 들으면 is가 저 비행기나 배 타고 와서 거기 뚜아리를 튼 것 같지만 거기서 생겨난 이슬람 주의자들이 우리 is 밑으로 갈래 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is 입장에서는 노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알카이다도 비슷합니다. 한참 맹위를 떨칠 때 중동에 있던 여러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이 우리 알카이다 밑으로 들어가겠어라고 선언을 합니다. 멋있 잖아요. 미국과 정면대결을 해서 그 정도 충격을 줬던 조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여기에 또 매료가 되는 겁니다. is도 막 그 영토를 장악을 해갖고 막 그 세금을 걷고 막 싸워서 승리하고 그렇죠. 그러니 막 이제 그렇게 막 충성을 맹세하는 거죠. 아무튼 이게 그렇게 센 조직이 나오면 자생적인 단체들이 그 밑으로 들어가는 경향들을 보인다.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is가 곳곳에 막 세력을 뻗친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막 사람을 파견해서 막 여기도 세력을 뻗치고 저기도 세력을 뻗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어떻게 어떻게 생겨났던 자생적인 조직들이 오히려 반대로 가입을 하는 거다. is 그래서 커다란 어떤 그런 is라고 잘 알려진 간판 아래 프랜차이즈 가 되는 순간 갑자기 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is야. 네. 쎄 보이고 그럼 경계심을 갖게 되잖아요. 국내 양아씨들이 아닌가. 그렇죠. 우리는 is야. 네. 그런데 그렇게 알카이다도 한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곳곳에 이슬람주의자 들이 알카이다의 깃발 아래로 막 은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 이제 이라크 전 알카이다의 9.11 테러로 인해서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고 이라크 싸다무세인 정권이 무너지죠. 이라크는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뭐 여러 복잡한 정체성을 가진 조직 들이 나라를 이룰 수 없는 조직 들이 뭉쳐서 있었던 걸 아주 강력한 독재자가 아주 강력하게 억압 을 하면서 하나로 묶고 있었던 나라였 어요. 그런데 그 강력한 독재자를 제거해 버리는 순간 혼란스러워 버린 거죠. 그리고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막 끝도 없는 서로 투쟁에 들어갑니다. 내전이 벌어지죠. 이라크 내전. 아주 혼란스러운 전쟁이 벌어지고 이 인간이 혼란스러우면 사람들은 어디나 그렇다라고 하는데요. 아주 극도의 카오스 상태에 빠지 면 도그마를 부여잡고 싶어합니다. 뭐가 더 합리적이지 하고 항상 의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 이 프로 님 잘하시는 건. 뭐가 합리적이지 이렇게 . 비유. 네. 그렇죠. 아니 그냥 합리적이 이건 합리적인 것인가 아닌가를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재보는 것 이것 자체는 이게 이런 담론이 많다는 건 그 사회가 안정되고 평화롭다는 얘기 에요. 그런데 반대로 혼란스럽고 막 어떤 전쟁과 갈등이 극심해지면 그런 소리들은 다 묻혀 버립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흑백을 가르는 이게 맞아 라고 하는 주장들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 끌리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는데 너무 혼란스러울 때는 그냥 이게 확실해라고 그냥 거기에 그 밑으로 들어가면서 마음의 안정을 얻는 거죠. 아주 선명한 것 하나에. 맞습니다. 논리적인 건 필요 없고. 선명성의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건 사실은 그건 어느 세계나 아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중동은 다만 끊임없이 혼란스러웠을 뿐 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이라크 내전이 벌어지면서 엄청난 혼란이 벌어지는 와중에 가장 급진적인 주장을 하는 조직 밑으로 모입니다. 알카에다 의 어떤 일종의 한 가지에 알카에다 이라크 지부에 막 사람들이 몰리는데 여기에 이 이라크 지부에 있던 일부 세력이 옆에 이 혼란스러운 게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시리아도 내전에 빠집니다. 아랍의 봄이 시작되면서 이 시리아까지 넘어가서 활동을 하면서 만든 게 is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자면 무슬림 형제단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만든 게 알카에다 고. 알카에다의 조직 밑에서 가지를 쳐서 나온 것이 is였다라는. is가 등장했을 때 알카에다는 is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is를 만든 그 지도부 한테 다시 알카에다로 복귀하라 . 난 너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뭐 말 듣지 않죠. 그리고는 그리고 는 뭐 우리가 알듯이 거대한 세력을 막 팽창시키면서 이제 알카에다를 압도하는 세력이 됩니다. 알카에다 는 기본적으로 미국하고 싸우려고 들었어요. 미국은 그런데 중동에서 물론 중동에 진주해 있기도 하지만 멀리 있는 적이거든요. is는 목표가 달랐습니다. 미국은 2 3차적인 목표 였고요. 미국과도 물론 뭐 싸웠습니다 만 당장 이라크 정부 시리아 정부 였어요. 얘네들을 무너뜨리고 이 땅을 우리가 먹겠다. 이라크와 시리아 는 옛날에 한 나라였다. 우리가 통일 하겠다. 그래서 isil이라고 영어로는 먼저 표현됐습니다. isil이라고 부르죠. isil도 있고 isis도 있고. isis도 있고 그런데 이슬라믹 스테이트 인 이라크 앤 시리아 그러면 isis고요. 이슬라믹 스테이트 인 레반트. 레반트 지역이라는 게 옛날에 실크로드가 있으면 그 대상 들이 지나는 그 중동의 지역 지금의 이라크와 시리아입니다. 레반트 지역이라고 부르거든요. 레반트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레반트 지역을 일단 우리가 장악하겠다 해서 isil이라고 불렸죠. 그 이라크와 시리아가 1차적인 목표였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다음은 이제 팔레스타인 뭐 아까도 말씀드린 하마스 없애버리고 우리가 거의 다 접수하겠다. 이스라엘 당연히 점령하고. 그 다음은 이제 이스라엘이랑 싸워야죠. 그리고 뭐 그래서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에 대해서 생각보다는 적극적으로 적대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고요 is는. 당장 아랍세계를 갖다가 일단은 먹겠다 라는 것이예요. 아랍세계. 물론 그들이 내세운 건 글로벌 지어서 더 원대한 세계를 꿈꿨기 때문에 막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 막 일본 사람들 도 가서 투신했잖아요 is에. 그런데 뭐 그렇긴 하지만 핵심은 아랍세계 에 대한 공격 아랍세계에서 영토를 점령하고 국가를 세우겠다는 게 가장 1차적인 목표였었습니다. 그렇지만 암튼 뭐 이제 is 그리고 이제 하마스 알카이드 아까 어디를 말씀하셨죠 . 그다음에 뭐 헤즈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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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이 들어가 이스라엘 에서 독립투쟁을 벌이던 피에로 아시죠 야세르 아라파트. 아라파트가 거기에 가서 남부 레바논이 내전에 빠지니까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서 점령을 하거든요. 아예 거기다가 근거지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그들을 없애겠다고 남부 레바논 으로 쳐들어가서 거기를 점령 해버려요. 그 바람에 원래 남부 레바논 에 살던 사람들이 고향을 잃고 떠나 요. 남부 레바논는 시아파들이 살던 곳이었는데 그들이 쫓겨나서 이스라엘의 일을 갈죠. 이 사람들이 마침 그때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 고 그 이슬람 혁명의 어떤 감화 그 어떤 감화됐다고 그럴까 이슬람 혁명의 대의를 줬는 이란의 이슬람 혁명의 대의를 줬는 어떤 무장조직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헤즈볼라입니다. 그래서 헤즈볼라는 이슬람주의이긴 하지만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데는 다 손 이파인데 시아파고요 여기는. 그리고 이들의 적은 뭐 미국도 아니고 이스라엘 .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일단 이스라엘을 꺾겠다는 게 가장 커다란 목표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을 괴롭힐 쪽에서 이스라엘은 1 2 3 4차 중동전쟁이 다 이집트하고 싸운 전쟁이거든요. 핵심적인 적은. 그런데 나중에 이집트하고는 화해를 합니다. 나세르가 죽은 다음에 사다트 대통령 하고 캠프 데이비드에서 1978년도에 사다트하고 이쪽에 문화헨 백인 이스라엘 총리하고 서로 평화협정을 맺 습니다. 그래서 둘이 노벨평화상을 삽니다. 그렇죠. 카터가 한 업적 이었죠. 그러면 서로 이제 화해를 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을 괴롭히는 주적 가운데 하나가 헤즈볼라 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끈질기고 그래서 지금도 어떤 상태냐면 레바논 는 남부 레바논은 하나의 나라여야 하는데 나라라면 정부가 정부가 사실은 정부 밑에 있는 군이 하나가 정부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레바논 군이 정규군이 있는데 별개로 헤즈볼라는 그대로 무장을 풀지 않고 남부에 있어요. 그런데 정부가 용인해요. 왜냐 너희는 거기 가서 이스라엘을 마가다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원적인 조직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 헤즈볼라가 군대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 전에 총선에 후보를 내서 당선이 되고 그들이 이란의 지원을 받으면서 레바논 정치를 좌지우지 하는 역할을 한다. 그거 한 게 솔레이만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거기까지 영향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이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레바논까지 가서 이제 영향력을 행사 하니깐 지금 레바논 시민들이 작년 하반기에 막 쏟아져 나와 11월 12월 에 계속 엄청난 시위를 벌였거든요 . 지금도 벌이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위를 벌이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란 물러가라 입니다 여기서도. 외세 네. 외세에 물러가라. 헤즈볼라는 정치에서 손 떼라. 뭐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거기서 성격이 다릅니다. 이렇게 대충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추가한 노선도 다르고 생긴 어떤 시작 점도 다르고 다릅니다. 그들 세계 에서 너무나 명백하게 구분이 되는 조직들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혼란스럽게 느껴지냐 곳곳에 자생 적으로 생긴 데들이 지가 선언을 하면서 난 어디야 라고 하는 순간 뭐 이렇게 곳곳에 어떻게 다 있지 라고 의아 하죠 우리는. 탈레반은 저 아프간 쪽에 있는. 그렇죠. 거긴 또 아예 아랍인 아랍도 아니고 파슈튼 쪽입니다. 파키스탄의 주된 민족이죠. 파슈튼 쪽이 파슈튼 쪽이 이끄는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이죠. 거기도 이제 아프간 전쟁할 때 같이 이제 알카이. 사실은 아프간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을 때 탈레반 이 싸우지는 않았고요. 끝난 다음에 끝난 다음에 이제 끝난 다음에는 자기들끼리 누가 권력을 차지 할 것인가를 두고 싸우는데 그때 등장 에서 권력을 차지한 조직이 탈레반입니다. 탈레반이고. 그러면 알카이다랑 탈레반은 약간 좀 경쟁구도입니까 .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고 알지만 탈레반의 수도인 물라 오마르 오마르가 한동안 오사마빈라덴 을 보호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부시가 여러 번 경고했죠. 오사마빈라덴 를 놔두면 아프간을 치지 않는다. 하여튼 네가 걔를 계속 보호하면 우린 공격할 거다. 그때 이제 오마르 가 그랬죠. 야 빈라덴이 빈라덴 이 그 9.11 테러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너희가 나에게 제출해라. 그러면 빈라덴 을 너희한테 주진 않고 이슬람 법정에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미국은 끝까지 증거를 제대로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뭐 증언 뭐 이런 것 외에는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면 이 조직들을 쭉 보면 하여튼 큰 형격의 무슬림 형제단이 일단 계셨고 이즈미스 쪽에 거기서 이제 공부한 여러 유명한 분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제일 좀 센 친구가 이제 알카에다 오사마빈라덴이 만든 알카에다가 있고 그다음에 알카에다의 잔당들이 이렇게 쭉 해갖고 나중에 하게 만든 건 is. 거기 이제 큰 하나의 흐름이 있고 그다음에 보코아람 같은 데는 이제 나이지리아에서 자생적으로 생겼고 그다음에 또 뭐 있었죠 헤즈볼라. 헤즈볼라. 헤즈볼라는 그걸 이제 레바논 쪽에. 레바논 내전 때 이스라엘 때문에 쫓겨났던. 네. 이스라엘에게 고향을 잃고 쫓겨난 시아파 주민 청년들이 만든 조직 그런데 이란에 지원하에 만든 조직. 네. 하마스는 이제 팔레스타인 에서 네. 그렇죠. 독립운동을 하다가 만들어진 이제 이거는 인티파다라는 건 언젠간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만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의 압제를 묵묵히 참고 견디다가 결국 못 참고 어린아이들까지 돌을 던 지면서 들고 일어난 민중 봉기가 있습니다. 그게 인티파다라고 부르 는데요. 그 인티파다를 보고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 있던 무슬림 형제단 팔레스타인 지부에 있던 어떤 조직 들이 인티파다를 계기로 우리 독립 해서 아예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해서 싸우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하마스입니다. 하마스. 이 정도는 뭐 대략 더 이상하면 이제 또 헷갈릴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대본 은. 이게 쉽지 않는데 내전들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 내전들이 왜 일어나는지는 우리 알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싸웠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각각은 다 사정이 있는데요 . 그겁니다. 그전에 제가 예전 지지 지난 회차에서 말씀드렸지만 다른 정책성들이 모여서 국가를 이룬 그런 게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처럼 한국인들처럼 아주 오랫동안 이 땅에 한민족끼리 살았으면 외세가 갈라놓더라도 우리는 다시 합쳐야 되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데 반대로 하나로 억지로 함께 라는 의식이 없는 사람들을 묶어놓으니 이게 어떤 강력하게 싸담 후세인 같이 이걸 묶는 힘이 없으면 갈라지려고 그럽니다. 그 어떤 네. 다시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신이 어떤 해계모니를 쥐이려고 하지 서로 이걸 공유하려고 하지 않아요 . 어떤 그러한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진짜 어떻게 다. 골치 아프다 정말. 한국말 잘하는 중동분은 아니신 거죠 .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좀 그런 것 같아요 . 원래 그러면 시덥지 않은 얘기나 우스운 얘기나 그러 는데 . 아닙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걸 알게 됐어요 . 아니 그런 얘기 계속하면 피곧 피곧해요. 저도 신기하네요. 저희 현직 pd임을 좀. 네. 개인적으로 공부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뭐 지하드 라는 말부터 시작을 해갖고 중동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무장 단체들의 계보까지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 일단 이거는 좀 정리하시면서 머리 약간 식히시고 저희가 이어서 다음 시간에. 또 이제 흥미로운 중동의 이야기들 또 우리 박정우 pd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pd님 잘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정 프로도 족보에 강하다. 제가요? 응. 시험. 저도 놀랐습니다. 이걸 정리해내네. 벼락치기를 잘해갖고. 3프로 중에 머리 제일 좋은 것 같아요 . 그러면 저희는 이어지는 다음 시간에 우리 박정우 pd님과 함께 재미있는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박정우 pd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합니다. 본인들 먹방 dreamed. 괜찮아요. lighting of the par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